자, 여러분들 소민사연 좀 볼까요? 긍정의 힘님이 아내와 같이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는데요. 아내는 뭐든 박스로 사요. 적당히 사고 다 먹으면 또 사고 하면 좋은데 박스로 사서 냉장고, 냉동고에 가득 채워놓고 결국 다 못 먹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.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손이 큰 분들이 있죠. 네, 좋은 방법 없어요. 가정사, 가정사 특히 주방은 부인이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잔소리하지 마시고요. 본인도 압니다. 저도 제 처부다 이런 음식물들을 많이 사들이는 남자이긴 한데 저는 자제를 하죠. 잔소리도 듣고. 그러면 긍정의 힘님이 대충 봐서 재고가 쌓일 것 같으면 몰래 빼다가 주위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? 그것도 방법이에요. 그러면 또 귀신 같지 않아? 그리고 대개 마음 허한 중년기 남자나 여자들이 뭘 사죠? 그걸 자꾸 사는데 그렇다고 명품을 비싸게는 못 사는데 이게 무슨 팡, 무슨 민족 이런 데서 자꾸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 얘기를 좀 들어주고 같이 산책을 좀 하면 줄어든답니다. 채소마트 같은 데다 대파면 어떡하나? 음식물 상해요. 권영진 씨가 결혼한 딸이 갱년기인 아내만 너무 챙겨서 살짝 질투가 나요. 저한테는 손 좀 막혀놓고 아내만 데리고 나와서 둘이서 데이트하고 옵니다. 그래서 저도 딸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없는 갱년기를 빌려와서라도 앓고 싶어요. 저도 또 비슷한 질투를 했는데 이제 정리했습니다. 딸한테 엄마라도 챙겨주면 고맙다 그러셔요. 딸이 아빠까지 챙기기 힘들어요. 제 말이 제 말입니다. 그래서 엄마를 기분 좋게 해주면 남편은 그 부인한테 사랑을 받고 사시면 돼요. 오늘도 역시 우리 한창수 교수님이 건강한 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김미애 씨가 저희 남편은 음식 먹을 때 딱 한 젓가락 분량만 남겨요. 밥도 한 숟가락 남기고 그래서 한 숟가락 정도를 덜 담죠. 그래도 한 숟가락을 남겨요. 그냥 빈 밥그릇만 줘야 할까요? 보셨네요. 이런 분들 계시죠? 네. 저희 부부는 요새 그냥 한 그릇 놓고 같이 먹어요. 그리고 모자라면 또 먹고. 네. 모자라면 하나 더 먹고. 그것도 방법이네요. 진짜. 혼자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나 걱정거리 누구나 있잖아요. 마음 정비 의뢰 사연을 익명으로도 좋으니까요. 사소한 고민부터 좀 힘든 고민 다 보내주세요.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. 수리수리 마음수리 한창수 교수님.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만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